또 사마의 교부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는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아는 수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수사는 참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부들에 의하면 이론에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의 기도를 체험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이런 침묵이라든지 이런 말들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고독, 단순, 가난, 순수함 이런 것의 의미를, 순결의 의미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는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보다도 어떠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상상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현존의 기도입니다. 메인 신문님께서 너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명상할 때에는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느님께 이러저러한 일을 해달라고 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느님과 함께 현존을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순전한 그런 순수한 현존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기도에 현존한다는 것은 또한 삼위일체의 하느님께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교 명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들께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체험이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베네딕토 회 전통에서 이러한 지혜에 직접 접하게 되는 길은 존 캐시언을 통해서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회직 73장에서 바로 존 캐시언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회직 중에서 이 장에 대해서 가장 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장이 대단히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완전한 완덕의 길은 이 회직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초심자들을 위한 작은 회직일 뿐이다. 완덕의 시작 네 완덕의 시작 베네딕토 성인은 베네딕토 성인은 베네딕토 성인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가를 생각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베네딕토 성인의 회직에 또 다른 장을 써서 보탤 것이 아니라 하나의 회직의 정전은 이미 완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장의 의미를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베네딕토 회원들에게 당면한 과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눌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카시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베네딕토 성인은 다음 단계는 카시안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다음 단계는 카시안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다음 단계는 카시안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 기도라고 하는 그 형식은 13세기에 와서야 그런 형식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카시안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이어주는 달이 역할을 합니다. 그분은 동방교회에서 더 존경을 받고 있지만 서방교회에서는 카시안이 성 아우스티노 성인하고 대결을 해야 했었죠. 그리고 아우스티노 성인과 대적해서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 카시안의 축일은 2월 29일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오는 것입니다. 카시안은 지금 카시안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교회에서 이런 마음의 기도의 전통과 실천을 발전시키고 있는 동안에 서방교회에서는 그것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원천인, 원천으로부터의 어떤 분리, 이혼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어떤 방법이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에서는 대개 7세기 이후에는 이런 전통이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나중에 다시 한 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시작으로 돌아가서 명상이란 무엇입니까? 이 명상은 분명히 전세계로 통해서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성 전통 안에서 이런 명상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상이 모든 종교 전통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단생 한 800년 전부터 기원전 800년, 그것을 역사가들이 흔히 왔던 것, 핵심 축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히브루 예언자들의 시기였고요. 그리고 플라토, 네, 그리스의 플라톤, 네, 그리스의 플라톤, 네, 시기.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전세계의 중요한 영성 전통들이 기원전 8세기서부터 한 2, 300년 사이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의 안에서 이런 하나의 움직임, 이 운동, 이 움직임은 하나의 인간의 의식의 오프닝, 네, 우리의 인간의 내면 세계로의 내면 세계로의 내면 세계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이지 제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예언서에 보면 제사는 외적인 행사라면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적인 움직임이다라는 것을 예언자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이러한 외적인 것을 벗어난 내적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의 정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면의 독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명상은 우리가 찾는 진리는 이런 내면의 방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어떤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내면의 방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부 세계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명상이란 말은 우리가 관상이라고 부르는 관상이란 말과 마찬가지로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의미가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란 말을 수도자들과 더불어 명상이란 말을 하다가 그것을 어느 카페에 가서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명상이란 말을 했을 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When religious think of meditation, they often think of it as discursive meditation. 수도자들에게 명상, 그런데 사실은 명상이라고 여기 포스터들 쓰고 계셨는데 혹은 묵상이라고도 하죠. 그랬을 경우에 수도자들은 머리를 써서 묵상을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세기의 meditare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사람을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만은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 말은, meditare라는 말을 어떨 때는 반복하다, 혹은 계속해서 이렇게 씹는다, 되씹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상이란 말 안에서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기도와 지금 렉시오, 계속해서 반복하면, 기도하면 그것의 연결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좀 더 다루겠습니다. 네, 구글이나 위키피디아에 가서 명상 혹은 메디테이션을 찾아보면 네,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부족한 그런 정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은 물론 여러 다른 종교 전통 안에서의 명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교 명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명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리스도교의 명상에 대한 안내는 아주 피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피상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런 점이 아시아에서 여러분들에게는 큰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경우 서방에서도 이건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아시아에서는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고 또 어떤 정말 내적인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인도에서 성심의 수요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가르쳤던 분인데요. 네, 거기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힌두교도들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학생 중에 한 사람과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학생이 이제 이 수요님을 만나러 와서 네, 수요님 우리 정말 당신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 좋은 선행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를 운영하고 병원을 운영하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의 것을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훌륭한 분들이지만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수요님이 이름을 제가 잊었습니다마는 은퇴를 했을 때 네, 마을의 조그만 시골에 조그만 오두막을 하나 얻어서 네, 그분은 이제 혼자서 기도하는 그런 아쉬람, 기도하는, 기도하는 삶의 정진입니다. 네, 그때 이제 다른 그 마을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러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이제 종교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나스 선생님과 베네렉타 수요님께 처음 그 타일랜드에 갔을 때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울슬라의 수요님들의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네, 그때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만티니 대주교님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은 유엔에 계셨고 그 전에 이제 타일랜드에 교황대사로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제가 태국으로 간다는 데서 감사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시아의 교회에 대한 사랑, 특히 태국에 있는 교회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아시아의 그리스도 교회가 정말 관상적인 교회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가 됐다.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상에 대해서 여러분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지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오교 전통 안에서 명상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시아의 다른 전통들과 만목, 비견할 만한, 필적할 만한, 같은 수준의 그런 명상하는 전통, 명상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지니고 있습니까? 물론 아시아에서도 불교, 저를 찾아가는 모든 불도들이 다 그런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모든 종교의 신도들의 한 90%는 언제나 기복적인 것이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게 되고, 더 많은 자녀를 얻고, 성공하길 바라고 하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 뜻을 가지고 종교의 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수도자들, 수도승들도 다 열심히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방교회에서도, 우리 그리스오교 동방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이런 불교나 동방교회에는 이러한 명상의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도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명상할 시간이 없지만 언젠가는 나도 하겠다. 내가 은퇴를 하거나 다시 긴 피정을 하거나 이럴 때 나는 다시 옳은 방법으로 명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방교회에서는 그런 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물론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오교 동방교회의 공동체의 목표 중의 하나도 이러한 의식을 다시 일깨우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관한 의식조차의 자리에 대해 흥미로운 도움드릴 것입니다.